이건 구조적인 성장이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14%인데 글로벌리 4%가 안 되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구조적인 성장은 도입비서부터 4%가 넘어서 24%에서 50% 될 때까지 주가의 퍼포먼스는 가장 크다. 그렇기 때문에 70% 수익이 났다고 이 종목을 파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은 어떤 종목 이건 좀 낮이근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전자담배. 우리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구조적 성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언급하시고 성과가 50%, 100% 그렇게 갔었죠. 지금 현재 말씀드린 구간에서 보면 72% 정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이걸 왜 갖고 나왔냐. 영국에서 권려는 전자담배나 액상담배 대체식품이니까 이걸 권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선진국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거는 예전에도 보도자료로 영국 공중보건국에서 나온 자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랄고. 저 이미지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닐 때 저거 포토샵이다. 말도 안 되나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 보건국에서 저걸 포토샵을 할 일도 없고요. 없죠. ktng에서 연초담배를 판매 안겠다 미국 지역 잠정 중단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2월 말에 나온 얘기고 2050억 정도 되는 금액을 수출 안 하겠다라는 건데 이때 데려 이엠텍하고 권려는 전자담배 관련 주들이 조정이 나왔는데 되게 큰 호재입니다. 권려는 담배를 사람들이 권려는 전자담배로 착각하고 그날 오전장에 매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ktng는 이제 연초를 안 팔고 다른 쪽에서 승부 보겠다라는 관련 공시자료거든요. 무려 매출액 대비 4%예요. 2500억을 어디서 성과를 낼까 투자자들의 주목을 이끄는 공시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일까요? 아시겠지만 당연히 권려는 전자담배. 시장 점유 15% 회복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전자담배 시장 규모 추이는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필름모리스가 2030년까지 담배를 안 팔겠다 연초를 안 팔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요. 뭘 팔겠냐 하면 권려는 전자담배를 팔겠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담배 장사를 접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필름모리스는 말보로로 유명하고 100년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회담 마지막에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갖고 있는 회사가 전기차로 바꾸는 것과 똑같은 행보를 나는 가겠다라고 선언한 거거든요. 그만큼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나는 쪽이다. 이건 구조적인 성장이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14%인데 글로벌리 4%가 안 되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구조적인 성장은 도입비서부터 4%가 넘어서 24%에서 50% 될 때까지 주가의 퍼포먼스는 가장 크다. 그렇기 때문에 70% 수익이 났다고 이 종목을 파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권려는 전자담배 비중이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연초되면 좋아져요. 왜 좋냐 하면 건강검진 연말에 받으시고 연초에 가면 담배 끊겼다고 선언들을 하셨는데 중간 기착점으로 권려는 전자담배를 많이 찾더라.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본은 아이코스가 가장 먼저 판매가 됐던 국가고 그다음에 도입한 게 한국입니다. 그런데 일본처럼 이제 이탈리아 러시아 독일 영국 미국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25%가 채 안 되는 거고 독일이 5%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저 일본의 모습을 그리기 전까지는 시장을 계속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 14% 판매된 걸 믿지 못해 가지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잖아요. 담배꽁초 제떨에 있는 담배꽁초를 센 거예요. 저기에는 브랜드도 다 나와 있고 정말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식품은 트렌드가 강남과 여의도가 가장 빠릅니다. 생활권 지역이 그쪽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 빨간색 점이 일반 담배고요. 파란색 점이 권려는 전자담배인데 제가 5월에 사진 찍었을 때는 일반 담배가 100개피가 안 되는 99백피 67% 권려는 전자담배는 48개피 33%가 찍혔는데 11월에는 일반 담배 97개피 권려는 전자담배가 57개피로 37%로 늘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14%잖아요. 그러면 이 권려는 전자담배가 여의도만큼 올라갈 거고 여의도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이 시장은 확대된다. 중요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이 베트남에 2개 있어요. 그리고 저 예정이라는 게 공장이 완공됐고 저 예정된 부지만큼 11월에 삽을 떠서 공장 증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공장을 완공할 건데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20년도에 완공된 공장이 실적에 반영됐고요. 예정됐던 공장이 3분기 정도의 매출액을 반영해서 작년도 매출액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재작년도에 2,100억 정도 했던 회사가 작년도에 3,950억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은 5,150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매출이 늘었을까요? 이거는 필름모리스향 전자담배 릴이 많이 팔렸고 이제 저 예정 부지에서 생산하는 건 말할 수 있겠죠. 글로를 생산한다. 글로는 작년 하반기에 일본에 판매되기 시작했고 올 상반기에 글로가 국내에서 판매되기 시작하면 EM테크다라는 걸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할 거예요. 기사님 혹시 국내 공장 탐방도 가보셨나요? 탐방 대신 전화통화만 꾸준하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는 중이고요. 회사 변화된 상황을 알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게 6월 달에 완공되면 매출은 30%, 영업이익은 한 70% 늘 것으로 보여지는데 히든카드가 또 하나 있죠. 뭐죠 또? 뇌파 측정기. 뇌파 측정기. 이걸 서울대학교에서 ai로 딥러닝을 시켜서 뇌파를 측정해서 그걸로 치매 진단을 해요. 의료기기죠. 그런데 이게 mri나 ct보다 더 정확성을 갖고 있어요. 초기의 뇌파를 측정해서 어르신들의 치매 진단 확률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 병의원에서 피부과나 성형외과 치과처럼 ct나 mri 들어놓기 힘들잖아요. 뇌파 측정기를 통해서 치매 진단이 가능하겠다고 하면 확장성이 늘어나겠다. 그래서 의료기기에 대한 성장성도 앞으로 눈여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보다 이것 때문에 내년도가 더 기대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6,600억 영업이익 80,120억 정도 예상을 하는 리포트가 나와 있으니 관련된 리포트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 저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더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6배까지 올라온 회사니까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좀 약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렌텍이라고 있고요. ktng에서 이원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생겼고 이런 걸 생산할 때는 어느 한 곳에 독과점으로 주기 힘들어요. 그런데 2017년도서부터 개발했고 6종을 다 개발한 회사는 이엠텍이 확실하고요. 이렌텍은 이제 한 개종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전자담배 중에 지금 세계 상위권 탑랭킹 3개가 필림몰에서 만드는 아이코스 필림몰에서 납품하는 이엠텍의 생산한 릴 거기다가 브리티지 아메리칸 타바코 에서 만드는 글로 이게 3파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다 생산하고 만드는 회사는 이엠텍이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 리스크가 없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작년에 주가가 가다가 부러져서 했던 그 리스크는 여기에 조그만 mcu가 들어가거든요. 저희도 예상치 못했죠. 물류대란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도 mcu가 들어가니까 그걸 극복해냈고요. 또 한 번은 베트남의 코로나 확산 때문에 공장 샷다운되는 거 아니냐 우려 때문에 한 번 주가가 내려갔는데 샷다운은 안 됐고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분할 매수 아니면 나한테는 기회 그렇게 딥하게 공부를 해둘 필요성은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맞습니다. 구조적 성장 속에 있는 회사를 끝까지 갖고 와서 문을 한 번 열어보는 투자를 언제 보겠어 이기택 네 방송을 보니까 나는 그런 멘탈이 좀 생기더라 이런 것들을 열어보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월봉 차트를 딱 보고 있는데 이 패턴은 사실 5만 원까지 열려있는 패턴으로 월봉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그냥 테크니컬하게 여러분들께 그냥 조언만 해드리는 거고 이 5만 원을 향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한 70% 이상의 더 상승 랠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기택 이사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공장 증설도 잘 되고 특별한 게 없다면 좀 안정적으로 이미 월봉 차트는 초우량 회사의 모습을 좀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앞에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회사가 아이매디신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걸 갖다가 ces에서 이번에 발표를 할 것 같고요. ces에서 발표를 하면 아이매디신은 이 아이템을 가지고 내년도에 상장 계획이 있으니까 이걸 만드는 회사가 어디지라고 봤을 때 이 엠텍을 떠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